찰스 디킨스의 두도시 이야기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14장 정직한 장사꾼 무시무시한 장난꾸러기 아들과 함께 플리트거리의 의자에 앉아있는 미스터 제리 크런처의 두 눈에는 매일같이 형형색색에 그리고 막대한 수요에 움직이는 것들이 보였다. 두 개의 거대한 행렬 하나는 태양과 더불어 서쪽으로 다른 하나는 태양을 등지고 동쪽으로 각각 흘러가다가 마침내는 둘 다 석양의 불합빛과 붉은빛깔로 물들여진 저 너머 강야로 흘러가버리고 마는 두 개의 행렬. 하루에 번잡한 시간에 플리트거리에 걸터앉아 있노라면 이 두 개의 행렬에 현혹되지 않고 멍해지지 않는 눈과 귀는 없으리라. 옛날에는 시인이 거리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오가는 행인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겼던 시대도 있었다. 그런 저도 거리에 의자를 내놓고 앉은 그 점에 있어서는 시인과 같았으나 그는 본 뒤 시인이 아닌 까닭에 명상의 명자도 모르고 그저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둘러보고 있을 뿐이었다. 오가는 군중들도 얼마였고 귀가가 늦은 부인네들의 수요도 적고하여 대체로 그의 장사는 불경기였다. 그래서 마누라가 또 그 모양으로 주저앉지나 않을까 겁이 왈칵 치미는 그런 계절에 접어들자 그는 이렇게 거리에 진을 치고 있었다. 때마침 플리트 거리의 서쪽을 향해 엄청난 군중들의 때가 흐르고 있는 것이 그의 주위를 끌었다. 그 방향을 살펴보니 그것은 장례 행렬인 것 같았다. 군중들의 반감을 샀는지 왁자지껄 소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런 저에게는 항상 장례식이란 커다란 주먹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장례 행렬이 텔슨 은행 앞을 지날 때마다 그는 오간에 무슨 자극이라도 받은 듯 흥분했다. 그러므로 지금 심상치 않은 소동을 불러일으킨 장례 행렬은 분명코 그에게 큰 자극을 주었던 것이다. 제리 크런처는 자기 쪽으로 달려온 첫 번째 사람을 잡고 물어보았다. 그 사나이는 그렇게 대꾸하면서도 큰 소리로 외쳤다. 스파이다. 첩자다. 그런 저는 또 한 사람을 붙잡고 물었다. 그러나 그도 모른다고 대답하며 두 손을 입에 모아 놀라운 열성으로 외친다. 스파이다. 첩자다. 이유코 사건의 진상에 정통한 인물 하나가 그에게 굴러들어왔다. 그로부터 이 장례식의 주인공이 로저 클라이란자의 것임을 알았다. 그 자가 스파이였던가요? 올드베일리의 스파이죠. 그의 머리에 언젠가 방청한 일이 있는 재판 광경이 떠올랐다. 그 재판은 찰스 다네이의 재판이었고 그 재판에서 로저 클라이란자는 찰스 다네이를 스파이라고 주장한 증인이었다. 난 그 사람을 본 일이 있소.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오? 그렇소. 죽었소. 그놈이 스파이였소. 스파이란 말은 항상 사상이 없는 군중들의 구미에 맞는 선동적인 언사였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따라가며 저놈 잡아내라 끌어내라 하고 큰 소리로 되풀이하며 두 개의 수레로 바싹 덤벼들었다. 그 바람에 그만 상현은 멈춰버렸다. 군중들이 상재가 탄 마차문을 열어제치자 단 한 사람의 상재는 순식간에 끌려나와 그들 사이로 떨어졌다. 그러나 날생 그는 순간의 틈을 타서 어느새 저고리와 모자, 모자에 둘렀던 긴 헝거, 흰 손수건, 기타 모든 상재의 표시를 벗어던지고는 새끌로 뛰어들어가 버렸다. 기세등등한 군중들은 그 상재의 물품들을 갈기갈기 찢어 멀리 팽개쳐버렸다. 근처의 상점들은 허둥지둥 문을 닫았다. 상가의 어중이떠중이떼들이란 처치곤란한 일단의 무서운 괴물들이다. 그들은 이미 상여를 열고 관을 끄집어낼 단계까지 다다랐던 것이다. 때마침 어떤 머리 좋은 천재가 나서며 제안을 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이대로 막 떠들어대면서 매장지까지 끝까지 따라갑시다. 경우에 맞는 실제적 제안이란 언제나 크게 소중한 법인지라 이 제안 역시 대환영이었다. 이리하여 죽은 자는 제자리에 매장되었다. 군중들은 이제 다른 여운거리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때 또 하나의 머리 좋은 천재 아니 아까 그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 천재가 창안하여 말하길 모르는 통행인을 잡아 올드베일리의 스파이란 누명을 씌운 다음 그들에게 복수를 하면 재미있을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평생 올드베일리 근처에도 못 가본 죄 없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장난에 의해 추격당하고 난폭하게 밀리고 확대받고 했다. 이 장난이 다시 들창 부수기, 스포츠로 변하고 다시 술집으로의 난입으로 발전한 것은 손쉽고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마침내 이렇게 몇 시간이 지나는 동안 몇 채의 정자가 부서지고 전투정신을 앙양하기 위해 철책이 파괴될 무렵 경찰이 온다는 소문이 퍼졌다. 소문이 퍼지자 군중은 슬슬 흩어졌다. 정말 경찰이 왔는지 어땠는지 모르는 일이지만 의뢰 일해야만 군중은 해산의 경로를 밟는 것이었다. 드리 크런처는 이 마지막 스포츠에는 가담하지 않고 묘지에 뒤쳐져 장사꾼들과 협의도 하고 조의도 표하고 했다. 그곳은 그의 기분을 누그러뜨리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는 이웃 주막집에서 파이프 담배를 사서 피우며 묘지 울타리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의 지점을 유심히 관찰하기도 했다. 어린 제리는 충실히 대리 근무를 함으로써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아비의 부재 중 일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은행문은 닫히고 늙은 행원들은 다 퇴근해버렸다. 전례에 따라 야경이 배치되고 크런처 부자는 차를 마시기 위해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자, 잘 들어도 크런처는 집에 발을 들여넣으며 부인에게 큰 소리를 쳤다. 이봐 당신 내가 경고하겠는데 이 정직한 장사꾼께서 오늘 밤 사업이 잘 안된다면 그건 당신이 나를 방해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인 걸로 알고 그대로 갚아주겠어. 풀이 죽은 크런처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 다시 내 앞에서 그따위 짓을 하기만 해봐. 크런처는 녹이 폭발의 전절을 보이며 말했다. 입 다물고 있을까요? 좋아. 그럼 머릿속에서도 아무 생각도 하지 말란 말이야. 당신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을에 주저앉기 일수니까. 그러면 내 악단만 쏟아져 나오게 마련이니까 말이야. 그따위 생각일랑 송두리째 집어치우라고. 제리 잘 알았어요. 제리 크런처가 버터빵을 한입 베어물었을 때 그의 의젓한 아내가 물었다. 그래 당신 오늘 밤 나가세요? 그럼 나가지. 아버지 나도 따라가도 돼? 아들 녀석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안돼 이 녀석 난 말이다 엄마도 알다시피 낚시질 가는 거야. 내가 가려는 것은 낚시질 야 낚시질 아버지 낚시대는 녹슬었잖아요. 그런 걱정은 마라 녀석아. 그럼 생선 여러 마리 잡아오시겠네요 아버지? 내가 못 잡아오면 내 녀석이 내일도 반찬 없는 밥을 먹을 것 아니냐. 이제 됐지? 난 내 녀석이 잠들고 난 뒤에도 한참 있다가 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크런천의 세 식구는 그날 저녁을 지냈다. 이어서 잠자리에 들라는 명령을 받은 어린 젤이나 똑같은 훈령을 접수한 엄마나 다같이 명령과 훈령에 복종했다. 크런천은 외로이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초저녁 시간을 허송하며 새벽 1시가 될 때까지 그 소풍의 길에 오르지 않았다. 한밤중이 되자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더니 창고 자물쇠를 열고 자루 하나와 손에 맞는 쇠질의 하나 루프와 쇠사슬 자질구레한 낚시 도구를 꺼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익숙한 솜씨로 몸에 차고 나서 크런처 부인에게 작별의 도전적 시선을 던지고는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갔다. 잠자리에 들 때 옷을 벗는 신용만 하고 그대로 누웠던 제리는 곧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어둠에 숨어 방 밖으로 따라 나간 그 녀석은 계단을 내려가 안뜨를 지나 디미처 거리로 나갔다. 다시 집에 돌아올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 집에는 새들어 사는 사람이 많아 밤새도록 문은 열려있게 마련이었다. 제리는 아버지의 정직한 직업의 기술과 비결을 연구하겠다는 기특한 야심에 사로잡혀 행여 존경하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놓칠세라 집집의 현관이라든가 벽이라든가 문턱에 몸을 살짝 붙여가며 자기의 눈과 눈이 붙어있는 것처럼 바싹 따라갔다. 존경하는 아버지는 북쪽으로 향해 얼마 안 가서 또 한 명의 사도와 합류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은 나란히 터벅터벅 걸어갔다. 출발 이후 반시간도 못되어서 그들은 깜빡이는 등불과 등불보다 더 많이 깜빡이는 야경군들의 불빛을 지나 한적한 길가에 다다랐다. 여기서 또 한 명의 낚시꾼을 만났다. 이 행동은 우원 중에도 척척 이루어졌으므로 만일 제리 녀석이 미신가였더라면 그 점잖은 일당의 두 번째 인물이 자기에게 덤벼들 귀신이나 아닐까 하고 겁이 날 지경이었다. 세 사람은 행진을 계속했다. 어린 제리도 보조를 맞추었다. 이윽구 세 사람은 길 위에 불쑥 솟은 등 밑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두 꼭대기에는 나지막한 벽돌담이 있고 담 위에는 철책이 둘러져 있었다. 세 사람은 한 길에서 벗어나 벽돌담 그늘 속으로 구부러졌다. 그 앞은 막다른 골목으로 되어 있고 그 골목 한쪽에는 높이 8 내지 10 피트 가량의 담이 솟아있었다. 골목 모퉁이에 몸을 움츠리고 앞을 엿보고 있는 제리 녀석의 눈앞에 나타난 다음 광경은 구름 낀 어스름 달빛에도 영역한 존경하는 아버지의 모습 날색의 쇠문을 기어오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다 넘어가자 둘째 낚시꾼이 넘어갔다. 이어서 셋째도 넘어갔다. 대문한 땅 위에 가볍게 떨어진 셋은 잠시 거기 엎드려 있더니 아마 무엇을 엿듣는 모양이다. 그 후 엉금엉금 기어들어갔다. 이번에는 어린 제리가 대문으로 접근할 차례였다. 숨을 죽이고 그는 접근했다. 그 모퉁이에 다시 한 번 몸을 움츠리고 안을 들여다보니 새 낚시꾼이 우거진 숯불 속을 기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묘지에는 온통 묘비 투성이었다. 그들이 기어들어온 곳은 큰 묘지였던 것이다. 그들은 마치 흰 유령 같고 성당의 탐마저 거대한 괴물의 유령처럼 보였다. 그들은 얼마 기억하지 않아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낚시를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에 낚시질 아니 삽질을 했다. 이어서 존경하는 아버지께서는 쿠르크 마게 뽀비 같은 큰 연장을 꺼내어 마치고 있었다. 그 연장이 어떠한 것이든 그들은 모두 손에 손에 연장들을 들고 열심히 작업 중이었다. 이윽고 성당 시계가 무서운 소리로 치기 시작하자 즐겁을 한 어린 제리는 머리털을 꼭 아비 모양으로 하늘로 뻗치고 주랭랑을 쳤다. 그러나 그 묘한 낚시들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오랜 염원은 그의 달아나는 걸음을 멈추게 했을 뿐 아니라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유발시켰다. 어린 제리가 두 번째 문틈으로 엿보았을 때 세 사람은 여전히 끈기 있게 낚시질 아닌 낚시질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미끼에 무엇이 걸린 모양이다. 비틀리고 끙끙거리는 소리가 땅속에서 났다. 무거운 것이 걸린 듯 구부린 그들의 자세에 힘이 주어진다. 그 무거운 물건은 설설 흙을 털어버리며 땅으로 올라왔다. 어린 제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물건을 눈으로 보고 또 존경하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비틀어 열려고 덤비는 것을 본 순간 그 낯선 광경에 기절 초풍한 그는 다시 주랭랑을 쳤다. 그리고 1마일 이상이나 혼비백산하여 달아난 후에도 걸음은 멈춰지지 않았다. 조그만 자기 방에서 무거운 잠에 잠겨있던 어린 제리는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는 소리에 눈을 떴다. 때는 막 동이 트고 해가 솟아오르기 전이었다. 아버지의 일이 잘 안된 모양이었다. 엄마의 두 귓보를 잡고 머리를 침대 머리에 짓지어 대는 것으로 미루어 적어도 어린 제리에게는 그렇게 추측되었다. 여보 제리 난 훌륭한 아내가 되려고 힘껏 노력하는 거예요 하며 불쌍한 아내는 눈물로서 한거였다. 어 그래 남편의 사업에 반대하는 아내가 훌륭한 아내란 말인가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하는군 남편의 사업을 망쳐놓아도 남편을 공경하는 것이냐 말이야 남편의 사업을 이 중대한 시기에 배반하고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냐 그 말이야 여보 제리 그 옛날엔 당신도 그런 무시무시한 장사는 안 했잖아요 당신 말이야 정직한 장사체의 여편내면 그만이지 남편의 옛날 사업이 어떻고 지금 사업이 어떻고 하는 건 여편내가 간여할 바가 아니야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라면 남편의 사업에는 잠견하지 않는 법이지 그러고도 믿음 깊은 여편내라고 할 수 있나 당신이 신앙신 깊은 여편내라면 믿음 없는 여자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낮은 목소리로 계속되던 이 논쟁은 정직한 장사꾼이 흑두성의 장화를 벗어내 던지고 방바닥에 길게 뻗어버리는 동시에 그쳐버렸다 아들은 녹무든 두 손을 베개처럼 베고 돌아 누워있는 아버지를 비실비실 엿보더니 자기도 누워 다시 잠이 들어버렸다 아침 식탁에선 생선이라고는 구경도 할 수 없었다 그 밖의 반찬도 별로 없었다 미스터 크런처는 어쩐지 풀이 죽어 있었고 뚱한 기색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크런처 부인이 식전기도를 올리려는 기색을 보이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야단칠 작정으로 곁에 있는 새 냄비 뚜껑을 높이 쳐들었다 그 다음 그는 평소대로 평소시간에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하고 그의 낯일에 종사하기 위해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갔다 아버지 송장 도굴꾼이란 뭐예요? 제리가 길을 걸어가며 물었다 크런처는 대꾸하기 전에 포도 위에 발을 멈추었다 내가 알게 뭐냐? 어버지 어버진 뭐든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순진한 소녀는 말했다 크런처는 다시 발을 옮겨 놓았다 그리고 모자를 벗어 그 담장의 목같이 뻗친 머리가 제멋대로 너울거리게 하며 대꾸했다 그건 장사꾼을 말하는 거다 아버지 그럼 그건 무슨 물건 장수예요? 물건이라 그런 천사꾼을 마음속에서 한참 궁리한 뒤 말했다 과학계통의 물품이지 어버지 어버지 거 사람 몸인가요? 뭐 그런 종류의 것일지도 모르지 어버지 나도 크면 송장 도굴꾼 같은 것이 될 거예요 크런처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으나 의심하는 듯 설교하는 듯한 태도로 머리를 저었다 그야 너의 재능 여하에 달려있지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높이도록 해야 해 그리고 입 꾹 다물고 절대로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지금은 아직 너의 소질이 그 사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형편이니까 절대 입을 열면 안 된다 이 말에 용기 백배한 제리는 재판소 건물 그늘에 의자를 놓기 위해 일리아드 앞으로 나섰다 이때 크런처 혼자 중얼거리며 말했다 여봐 정직한 장사꾼 제리 자네의 자식이 자네에게 축복을 가져다주고 어미 대신 자네에게 보답할 희망이 아직은 있다네 15장 뜨개질 드파르지의 술집에는 평소보다 일찍 술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새벽 새벽 6시부터 쇠창살의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혈색 나쁜 얼굴들의 눈에는 술통 앞에 웅성거리고 있는 작자들의 모습이 띄었다 드파르지는 최고 호경기인 때에도 굉장히 묽은 술을 팔았거늘 요즘에 이르러서는 각별히 묽은 술을 파는 모양이었다 게다가 술이 쉬었는지 또는 쉬어가고 있는 술인지 마시는 사람들의 기분을 우울하게 잡쳐놓길 쓰였다 드파르지의 술집에 이렇게 꼭두새벽부터 술꾼들이 오는 것은 오늘로 연사흘째가 된다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오늘은 수요일이 되는 셈이다 그들은 새벽 술꾼들이라기보다는 아침 명상가라고 해두는 편이 어울렸다 술집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수근수근하며 그 근처를 살금살금 걸어다녔으나 행여 카운터에 한 푼이라도 돈을 놓으려는 자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술통 전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 그 술집에 대해 비상한 흥미를 갖고 있었다 이렇듯 생탕투한 거리는 한낮까지 거나하게 포도주의 취기가 돌고 있었다 정호대 정호대였다 흘러섰다 그들의 도착은 생탕투한 가슴 한복판에 일종의 불이라도 켠듯 그들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감에 따라 급속히 온 마을에 퍼져나갔다 그러자 집집의 문감마다 창문마다 내다보는 여러 얼굴들 위엔 불꽃이 피고 그 불꽃은 출렁거렸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뒤를 따라오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술집 안에 들어섰을 때도 말을 거는 사람은 누구 하나 없었으나 모든 시선은 일제히 그들에게로 향해졌다 여러분 안녕하시오 드파루즈가 인사를 던졌다 그러자 그것이 모두 입을 열어라 하는 신호였던 듯 안녕하시오 하는 합창이 터져나왔다 여러분 날씨가 좋지 않다오 드파루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 한마디에 모두들 일제히 곁의 친구 얼굴을 바라보더니 또 일제히 눈을 내리깔고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단 하나 예외의 인물은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이보 부인 드파루즈는 이름의 도로인부지 부인 이 친구에게 술이나 한잔 대접하지 둘째 사나이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드파루즈 부인은 자크라는 이름의 도로인부 앞에 포도주를 따라 놓았다 자크는 그 푸른 모자를 벗어 일동에게 인사하고 나서 술을 들이켰다 그 다음 그는 셔츠 품 안에 넣어가지고 온 싸구려 흑방을 꺼내 간간이 뜯어먹었다 그는 이렇게 드파루즈 부인의 카운터 옆에 앉아 먹고 마시고 했다 세번째 사나이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드파루즈도 포도주 한잔으로 원기를 회복했다 그리고 드파루즈는 이 시골 친구가 아침 식사를 다할 때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으며 이제는 그들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드파루즈 부인까지도 뜨개질감을 집어들고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을 뿐 남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여보게 식사는 끝났나 적당한 틈을 타서 그가 물었다 그렇소 고맙소 그럼 이리 오게 내 아까 얘기한 자네 아파트를 보여줄 테니 자네에겐 아주 알맞은 방일 걸세 주막에서 거리로 거리에서 뜰로 뜰에서 위로 뻗은 계단으로 계단에서 다락방으로 그 전에 백발노인이 낮은 걸상에 앉아 허리를 구부리고 부지런히 구두를 만들고 있던 그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백발노인이야 지금 그 자리에 없지만 그 대신 아까 주막에서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온 세 사나이가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이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백발노인과 이들 세 사나이와의 사이에는 다소의 관련이 없지도 않았으니 옛날 벽 틈으로 그 영감을 들여다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친구였던 것이다 드파르즈은 조심성 있게 문을 닫고 나서 목소리를 죽여 말을 꺼냈다 자크 1번 자크 2번 자크 3번 그리고 자크 4번은 나 드파르주 본인 지금 이 친구는 내가 미리 약속하여 만나기로 한 바로 그 증인일세 자크 5번이지 이 친구가 자네들에게 이야기를 해줄걸세 자 자크 5번 그럼 자네 이야기를 하게나 도로인부는 손에 쥔 푸른 모자로 이마를 훔치며 말하기 시작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소 시작은 시작부터지 드파르즈은 당연한 듯 댓글을 했다 여러분 내가 그 남자를 본 것 말이오 도로인부는 말하기 시작했다 1년 전 한창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후작에 마차 밑바닥 새사슬에 매달려 있었지요 그 새사슬을 붙잡고 말입니다 해도 점점 기울어가고 나는 한길에서 하던 일을 걷어치우려던 무렵 후작의 마차가 슬슬 고개를 넘어오는데 그 사나이가 마차 밑 새사슬에 매달려 있겠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도로인부는 그 신흥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흉내내 보였다 1년 동안을 두고 내내 그 신흥을 보아온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그것이 완전한 오락이자 없어서는 안 될 연극으로 되어버렸으니 이쯤 그의 연기가 완전 무결의 경제에 도달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여기에서 자크 1번이 말창견을 했다 전에 그 사나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소이다 도로인부는 다시 몸을 꿋꿋이 펴며 말했다 그러자 자크 3번이 참견했다 그럼 그 후에 그 사나이인 줄 어떻게 알았소 그 사나이는 키가 큰 사람이어서 그날 밤 후장나리가 어떻게 생긴 놈이던가 하고 물었을 때 유령처럼 키가 큰 사나이였다고 나는 대답했지요 난쟁이 같았다고 그럴 걸 그랬지 자크 2번이 한마디 참견했다 하지만 내가 뭘 알았어야지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도 아니요 그가 미리 무슨 말을 일러준 것도 아닌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판국 이었는데도 나는 아무런 증거도 주지 않았던 겁니다 후장나리가 샘터 근처에 서서 손가락으로 날 가리키면서 나에게 그 못된 놈을 데려오라 라고 호령치는 판국에도 말이오 여러분 절대로 맹세코 나는 아무 증거도 주지 않았소 여보게들 이 친구 말은 정말이야 느파르즈가 말 참견을 한 자를 향해 중얼거렸다 자 어서 다음 이야기를 하시지요 좋습니다 하고 도로인부는 묘한 태도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그 키 큰 사나이가 사라졌소 그래서 수색이 시작되었지요 몇 달 동안이더라 아홉 달 열 달이던가 열 한 달 몇 달이건 그런 건 아무래도 좋소 그 사나이는 그렇게 잘 숨었었지만 불행히도 결국 발각되었으니 말이오 어서 계속하시오 드파르즈가 말했다 나는 언덕에서 또 일을 하고 있었고 해는 또 서산으로 지려는 무렵이었지요 아랫마을로 내려갈 작정으로 연장을 챙기고 있었지요 그러는 동안 벌써 날이 저물어버렸소 눈을 들어보니 병정 여섯명이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는 팔이 양쪽으로 묶인 그 키 큰 사나이가 끌려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이오 그는 마치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신흥을 해보였다 그가 그 광경을 영역히 본 것만은 분명한 일이었다 그의 일생을 통해 무엇을 그렇게 상세하고도 열심히 본 적은 없었으리라 그런데 미친놈처럼 병정들이 고개를 곤두박질쳐 내려가는 바람에 그만 그 키 큰 사나이가 넘어져 버렸소 병정들은 깔깔 웃어대며 키 큰 사나이를 다시 끌어잡아 일으켰지요 그 사나이 얼굴에선 피가 흐르고 그 위에 먼지가 범벅이 돼도 손 하나 못 댈 형편이었어요 그걸 보고 놈들은 또 한바탕 웃더군요 그렇게 놈들은 그 키 큰 사나이를 마을까지 끌고 갔어요 온 마을이 들끓어 다 나와서 구경했지요 병정 놈들은 그 사나이를 끌고 물레방 앞을 지나 감옥에 이르렀지요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캄캄 절벽 같은 밤에 옥문이 열리고 그 키 큰 사나이를 집어삼키는 것을 보았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는 자기 입을 한껏 벌렸다가 딱 하고 갑자기 이가 맞대는 소리를 내며 다시 다물었다 드파르주아 그 밖의 세 친구는 암담한 낯으로 서로의 시선을 힐끔힐끔 교환했다 그 도로인부의 이야기를 들은 내세안색은 모두 암담하며 침을 하고도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그들 네 사람의 태도에는 어쩐지 무슨 비밀을 지니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엿보였으나 아무튼 관록 있어 보이는 얼굴들이기도 했다 자쿠 5번 어서 계속하시오 드파르주가 말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 사나이는 철창 우리 속에 그대로 갇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몰래 그를 복원했습니다 그래도 무서우니까 그들은 언제나 먼 발치에서 바위위의 감옥을 쳐다보곤 했지요 그리고 저녁때 하루의 일을 마치고 샘터에 모여서 수다를 떨 때도 모든 얼굴들은 감옥쪽으로만 향해졌지요 연회 때엔 모두 역쪽만 바라보던 급해들이 이젠 감옥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형 언도가 내려지더라도 실제로 처형은 되지 않으리라고 모두들 샘터에서 수근거리더군요 모두들 그랬지요 자식을 죽여서 눈이 뒤집혀서 그랬단 사연을 써서 파리에 탄원서를 냈다구요 왕에게 직접 제출했다는 소문도 있었지요 하지만 누가 알겠소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까 아마도 그랬을는지도 모르고 안 그랬을는지도 모르지요 자크 내 말 좀 들어보게 자크 1번이 엄숙하게 말을 가로챘다 잘 들으시오 잘 들으시오 왕과 왕비에게 탄원서를 냈다는 걸 자넨 모르겠지만 여기 세 친구는 모두 다 압니다 왕이 그걸 받아 든 것을 거리의 마차 속에서 왕비와 나란히 앉아서 말이오 손에 탄원서를 들고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 마차 앞으로 달려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드파루즈였단 말이오 자크 이번엔 내 말도 좀 틀어보시오 무릎을 꿇고 있던 자크 3번이 말했다 몹시 무엇인가 먹을 것이라기보단 그 외에 무슨 다른 것에 굶주린 사람처럼 신경질적으로 손가락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호의병 말 하인들이 탄원서를 건네준 드파루즈를 둘러싸고 마구 때리고 치고 했단 말이오 듣고 있는 거요 여러분 듣고 있고 말고요 어서 이야기를 계속하시오 드파루즈가 말했다 도로인부가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또 샘터에서는 한편 이런 소리를 수군대는 패들도 있었소 바로 이 마을 이 자리로 끌려 내려와 처형될 거라고 말이오 또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도 있었소 후장나리를 죽인 놈이니까 후장나리는 소작인 농노예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존속 사례죄로 처형될 거라고 말이오 모두들 여기저기서 수근거렸지요 화재에 오르는 건 그 얘기뿐이었어요 샘물까지도 사람들의 속삭임에 장단을 맞추는 듯 보였지요 마침내 어느 일요일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 평정 몇 명이 감옥에서 거리로 내려왔지요 그리고 좁은 길 돌바닥에다 총을 둥그렇게 버텨어 놓았지요 인부가 땅을 파고 망치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정들의 너털 웃음과 노래소리도 들렸지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샘터 옆에 40피트 높이의 교수대가 서있지 뭡니까 샘물만 못쓰게 됐지요 도로인부는 낮은 천장을 꿰뚫고 지붕 너머 하늘에 교수대라도 보이는 듯이 허공을 가리켜 보였다 교수대 꼭대기에는 칼날이 하늘로 뻗친 단도가 메어 있었지요 이윽고 제수의 목은 40피트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지요 네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도로인부는 당시의 광경을 회상할 때면 진땀이 쏟아져 나와 모자로 얼굴을 훔쳤다 여러분 끔찍하고도 끔찍한 일이었소 그러니 부녀자들이 어떻게 물을 길러 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송장 같은 그림자 밑에서 누가 저녁 수다를 떨 수 있겠느냐 말이요 월요일 저녁 해가 서산에 질 무렵 내가 그 마을을 떠나는 길에 고개에서 돌아다 보니 그 그림자가 성당과 물레방아와 감옥을 가로지르고 있었지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평선을 가로지르고 있는 듯이 보이더라 그 말이요 굶주려 보이는 사나이가 손가락 하나를 빨면서 나머지 세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때 또 무슨 갈망에 쪼들리느냐 그의 손가락이 바르르 떨렸다 여러분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요 나는 해질 무렵 그 고장을 떠나 그날 밤 밤새도록 또 이튿날 반나절을 걷고 걷다가 마침내 이 사람을 만났소 그래 이 사람과 함께 어제 나머지 반나절과 밤새도록 말을 탔다 걸었다 하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까지 당도한 것이요 치물한 침묵이 흘렀다 이에코 자크 1번이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그 행동이나 그 이야기나 모두 성실했소 그러나 잠깐 밖에 나가서 기다려주지 않겠소 그러지요 도로인부가 대꾸했다 디파르즈는 층계 맨 꼭대기로 그를 데리고 나가 거기 앉힌 다음 다시 방으로 되돌아왔다 디파르즈가 다락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셋은 일제에 일어서서 얼굴을 한데 모았다 자크 1번이 따졌다 어때 말해봐 명단에 올릴만한 일이지 마땅히 전멸 예정난에 기입해야 해 그 가문과 일가 족속 전부를 말이렸다 무엇에 굶주린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나이가 의기양양한 기색으로 근사하군 하고 외쳤다 그리고 또 다른 손가락 하나를 빨기 시작했다 자크 그 2번이 디파르즈에게 물었다 틀림없나 그렇게 기입해도 아무 탈 없을까 물론 안전하기는 하겠지 우리 이외에 암호를 해독할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만은 언제 어느 때고 그 암호를 해독할 수 있겠지 아니 우리라기보다는 사모님이라고 해야 할 거야 나의 아내는 기억력 하나로 명단 기입을 하고 있을 망정 글자 하나 음절 하나 빼먹지 않을 걸세 독특한 솜씨와 특이한 무늬로 암호를 떠넣는다네 그리고 아내는 언제나 그 암호를 태양처럼 분명히 해독할 수 있다네 그러니 이 드파르주의 아내를 믿어주게나 제 아무리 비겁한 놈이 있어 내 아내의 뜨개질 명단에서 자기의 이름과 제목을 단 한자인들 지우느니 보다도 차라리 제 손으로 제 목을 잘라 죽는 편이 더 쉬울 걸세 여기에서 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신뢰와 찬성의 말을 중얼거렸다 이어서 굶주린 듯 하다는 그 사나이가 물었다 저 시골뜨기는 곧 돌려보낼 건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놈은 순진하지만 그래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저 친구는 아무것도 몰라 잘못 입을 놀리다가는 기껏해야 아까 말한 것 같은 그런 교수대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 외엔 최소한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 저 친구는 내가 맡을 테니 그냥 내버려 둬 화려한 파리 구경을 하고 싶어 할 테니까 내가 휴일에 구경을 좀 시켜줄 작정이네 그 이상 할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벌써부터 벌써부터 층계 꼭대기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도로인부에게는 집이불 침대에 누워 좀 쉬라는 권고까지 해준 터였다 그러나 그러나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그자는 금세 고라떨어져 버렸다 그자 정도의 시골 농로로서는 파리에서도 드파르주의 술집보다 더 나쁜 구석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항상 뒤떨의를 쫓는 듯한 까닥모르게 무시무시한 부인을 제외한다면 요즘 그의 생활은 새롭고 유쾌한 것이었다 그런데 부인은 그를 거들떠보려는 기색은 커녕 그치가 여기에서 빈들빈들 하고 있는 데는 무슨 곡절인지 궁금하기도 하련만 그런 건 알고 싶어하는 기색 하나 보이지 않고 온종일 카운터 제자리에 꼼짝 않고 앉아있었다 그런 부인의 모습에 질린 그는 부인과 서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공연이 와드라들 떨리기만 했다 그런 이유로 다음 휴일에 술집 주인장을 따라 데르사위에 가려는데 부인이 따라 나서는 것을 보고 그는 즐겁을 했던 합승 마차로 왕궁까지 가는 도중 줄곧 뜨개질만 하고 있는 부인을 보니 자꾸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러나 더욱 마음이 산란한 것은 군중들 틈에 섞여 왕과 왕비의 마차를 보려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여전히 부인은 손에서 뜨개질을 놓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었다 열심히 심이다 그려 부인 곁에 남자가 말했다 네 좀 바빠서요 뭘 짜십니까 부인 뭐 여러가지죠 여러가지요 그럼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수의 같은 거죠 드파루즈의 부인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질문을 한 사나이는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 앉았다 도로인부는 그 푸른 모자를 벗어들고 그것으로 부채질을 했다 가슴이 몹시 답답하고 옹색했던 모양이었다 왕과 왕비의 출현이 그의 우울하고 답답한 가슴을 진정시켜줄 불가결의 약이라면 그에게 그 치료를 받을 행운의 기회는 바로 눈앞에 임박해 있었다 얼마 안 되어 큼직한 얼굴을 쳐둔 왕과 절색의 왕비가 궁중에 빛나는 주요 인물들을 거느리고 황금마차에 몸을 씻고 나타났던 것이다 보석과 비단과 호화 찬란함 속에 쌓인 도도하면서도 우아하고 모든 것을 멸시하는 듯 하면서도 아름다운 남녀의 얼굴들에 잠시 취해버린 도로인 분은 임금님 만세 황우패아 만세 모든 사람 모든 물건 만세를 절규했다 마침내 그는 감격에 넘쳐 넋을 잃고 소리쳐 울었다 이 광경이 전개되는 세 시간 동안 그는 군중과 함께 실컷 울고 실컷 감격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그동안 내내 드파루즈는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마치 그자가 그의 일시적 신앙의 대상인 구강일행을 향해 날아가 난장판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처럼 구경이 끝나자 드파루즈는 보호자인 듯한 태도로 그의 등을 움켜지며 말했다 자넨 참 좋은 친구야 이때 비로소 도로인 분은 흥분해서 깨어났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보인 열광이 실수는 아니었던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곧 부정해버렸다 드파루즈는 그의 귀에다 대고 말했다 자넨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야 자네는 저 밥통들에게 그따위 짓이 영영 계속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해준 친구니까 하지만 놈들이 놈들이 거만을 부리면 부릴수록 점점 재우가 가까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지 도로인 도로인 분은 도로인 분은 영문도 모르고 반사적인 댓글을 했다 저 밥통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놈들은 사람의 목숨이 중한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네나 기타 수백 명의 백성의 목을 영영 잘라버리는 것쯤 저희들의 말이나 개목을 따기보다는 수월히 여기고 있는 거야 하지만 놈들도 단 하나 백성의 입이 옳다는 것만은 알고 있지 그런 놈들은 그냥 속여두자 그냥 내버려 두잔 말이야 얼마 안 가서 속일 수 없게 될 테니 드파르주 부인은 오만한 태도로 식객을 바라보며 남편의 말을 확인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녀가 말했다 자 집으로 갑시다 16장 여전히 뜨개질 드파르주 부인과 그 남편은 사이좋게 생탕투한 한복판으로 되돌아갔다 한편 어둠과 먼지 속을 뚫고 수마일의 지루한 가로를 터벅터벅 열심히 걸어가는 푸른 모자를 쓴 도로인부의 모습이 까만 한계의 점처럼 보였다 성과 오두막집 성과 오두막집 돌얼굴과 교수대에 매달린 시체 돌 마릇바닥에 얼룩진 붉은 물과 마을 샘터의 맑은 샘 수천 에이커의 땅과 프랑스의 어떤 한지방 전체와 아니 프랑스 전 영토가 일촉즉발의 희미한 어떤 선상에 집중한 채 밤하늘 아래 잠들어 있었다 아니 온 세상이 그 모든 위대함과 사소함을 함께하는 채 반짝이는 별 아래 또한 그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미한 인간의 지식으로도 광선을 분별할 수 있고 그 구성요소를 분석할 수 있거늘 하물며 보다 숭고한 예지의 신이야 우리의 이 지구상의 희미한 빛만으로도 그 위에 살고 있는 온갖 분별 있는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 모든 선과 악을 읽고 있으리라 드파르주 내외는 별빛도 총총한 밤하늘 아래 합승마차에 몸을 싣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만 하는 파리 성문에 도착했다 그 검문소에서는 연회때와 마찬가지로 정지명령이 내려졌고 연회때나 똑같이 등을 디밀어 늘 같은 검사와 신문이 있었다 파수병 한두명과 경관 한명이 안면 있는 작자라서 드파르주는 마차에서 내렸다 경관관은 각별히 친근한 사이였던지 서로 다정하게 얼싸안고 야단이었다 생탕투안이 드파르주 일가를 또다시 그 검은 두 날개 속에 품을 무려 그 생탕투안 변들이 가까이에서 마차를 내린 드파르주 내외는 진흙과 쓰레기에 뒤덮인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이때 드파르주 부인이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말 좀 해봐요 승경 자크가 뭐라고 합니까 뭐 오늘 밤은 별 얘기 없었어 물론 그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다 말했지만 우리 동네에 새로 한 명의 스파이가 인명 배치됐대 그의 말로는 더 많은 스파이가 배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만은 틀림없이 알고 있다는 거야 잘 아는 지시군 드파르주 부인이 냉정하게 사무적인 태도로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그럼 그 자두 기록해둘 필요가 있겠군 그 자 이름은 뭐지요 그 자는 영국인이야 점점 더 잘 아는군 그래 이름이 뭐예요 그 자 이름은 바세드 좋아요 그 자 얼굴은요 나이는 한 마흔 전후 키는 175cm 머리는 검은색 얼굴빛은 검은 편이고 대체로 미남 눈은 검은 빛 길고 야인 혈색 나쁜 얼굴에 이상하게 왼쪽으로 흰 매부리코 따라서 뭐 표정도 험악한 얼굴이지 세상에 정말 초상화 같군요 내일 기록해야겠어요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들 내외는 문이 꼭 닫혀있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드파르주 부인은 곧 테이블에 자기 자리에 앉더니 외출 중에 모인 잔돈을 세워보고 재고도 챙겨보고 장부를 기입하고 자신의 가계부를 따로 정리하고 하인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킨 뒤 일이 다 끝나자 그만 자도 좋다는 분부를 내려 침실로 쫓아버렸다 그리고 통 속에 든 잔돈을 다시 한번 꺼내더니 하나씩 손수건 속에 넣고 마치 새사슬처럼 매듭을 엮기 시작했다 밤새 안전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내내 드파르주는 입에 파이프를 물고 흡족한 찬사라도 던지는 듯 한마디 참견도 없이 가게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의 태도는 과연 사업관계에 있어서나 가사관계에 있어서나 그저 일생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당신 피곤해 보이네 기분도 좀 우울한 것 같고 드파르주 부인이 말했다 돈을 셀 때는 그리 날쌉게 움직이지도 않던 그녀의 두 눈이 남편을 바라볼 땐 두 줄기 광채까지 비쳤다 정말 기나긴 시간이었어 데파르주가 말했다 마치 무슨 생각이 가슴에서 비틀려 나온 듯한 말투였다 기나긴 시간이었어요 언제는 기나긴 시간 아닌 때가 있었던가 복수와 보복을 하자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에요 그게 철칙이죠 번개불로 한 사나이를 때려 눕히는 데는 오랜 시간은 필요 없는데 데파르주가 말했다 그러자 곧이어 부인이 태어나게 말했다 그 번개불을 만들어 넣어두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던가요 말해봐요 드파르주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머리를 들었다 마치 거기에 무슨 중대한 의미라도 있는 듯이 지진이 한 도시를 집어삼키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지요 그렇지만 그 지진을 준비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한번 말해봐요 기나긴 시간이 걸리겠지 그렇지만 준비가 완료되고 실행 단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눈앞의 것은 뭐든지 다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행 단계에 들어가기까진 무엇 하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늘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신도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쯤 배짱을 가져요 그녀는 마치 적의 목이라도 조르는 듯 눈을 번뜩이며 돈을 손수건에 넣어서 매듭을 짓고 있었다 당신한테 한마디 하겠는데요 부인은 오른손을 내밀어 강조하는 몸짓을 하며 말했다 결행의 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건 이미 시작되었고 결행의 날은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건 결코 뒷걸음질 치지도 멈추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전진에 전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위를 좀 살펴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온 세상 인간들의 얼굴을 생각해 보시구려 그들의 불만과 분노에 작용할 자크들의 힘이 한 시간 한 시간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시구려 이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보 나도 조금도 주저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야지요 가끔 희생자를 내고 복수의 기회를 보지 않으면 당신의 의지가 약해지는 건 당신이란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극이 없어도 혼자서 굳센 의지를 줄기차게 갖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때가 오면 호랑이건 악마건 실컷 풀어놓자고요 하지만 그때가 올 때까진 호랑이나 악마를 새사슬에 메어서 보이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십시다 이튿날 점심때 이 가상할 여인이 가게에 정의치에 앉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뜨개질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한 떨기 장미가 그녀 곁에 보였다 그녀는 때로 그 장미를 힐끔힐끔 바라보곤 했으나 그 때문에 여느 때나 다름없이 그 뜨개질에 열중하고 있는 그녀의 자세가 휘트러지지는 않았다 가게 안에는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 그냥 앉아있는 사람 선 사람 앉은 사람 모두 합해 네던명의 손님들이 여기저기에 드문드문 보였다 몹시 더운 날씨였다 문 안에 사람이 들어서는 바람에 드파르주 부인에게 그림자가 비쳤다 그녀는 곧 새 손님이 온 것을 알았다 그녀는 뜨개질감을 내려놓고 머리에 장미를 꽂고 나서 새 손님 쪽을 바라보았다 기묘한 광경 드파르주 부인이 장미를 꽂은 순간 손님들은 딱 이야기를 그치고 하나 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날씨가 좋군요 부인 새 손님이 인사했다 네 좋은 날씨군요 그녀는 큰 목소리로 대꾸하고 나서 다시 뜨개질을 시작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참 좋은 날이로군 나이는 한 마흔 내외 키는 백칠십오 머리는 검은색 얼굴빛은 검은 편 눈은 검은 빛 길고 야인 혈색 나쁜 얼굴에 이상하게 왼쪽으로 휜 굳지 못한 메브리코 따라서 표정도 험악한 얼굴이라 모든 게 다 좋은 날이군 묵은 곤약을 작은 잔으로 한 잔 그리고 냉수 한 잔 주시구려 마담 부인은 친절한 태도로 손님의 주문에 응했다 마담 놀라운 꼬냐기에다 이건 새 손님은 잠시 동안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보기도 하고 또 짬을 타서 실내를 한바탕 휘둘러보기도 했다 마담 참 솜씨있게 짜시는군요 손에 익어서요 무늬도 예쁩니다 그렇습니까 미소를 띄고 그를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다 예쁘고 말고요 그런데 왜 짜시는 거죠 뭐 심심풀이지요 그녀는 줄곧 맵시있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여전히 미소를 띈 채 그 손님을 바라보았다 실용적인 건 아니구만요 그야 물건 나름이죠 어느 날이고 이것이 쓸모있게 될 날도 있을 겁니다 주목할 만한 일이기는 했지만 드파르주 부인의 머리에 꽂힌 한떨기 장미는 생탕투안의 취미와는 결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인 듯 보였다 두 사나이가 각각 들어와서 술을 주문하려다 이 신기한 장식물을 보고 몸을 움찔했다 그러고는 찾으러 들어온 친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듯이 눈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나가버렸다 이 세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던 때 있던 사람도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두 뺑소니를 쳐버렸던 것이다 스파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으나 아무런 징후도 탐지해낼 수 없었다 가난에 쪼들려 아무런 생의 목적도 없다는 듯한 얼굴로 어슬렁어슬렁 나가버린 것이 우연히 실내의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듯 지극히 자연스럽고 나무랄 수 없는 사정들이었다 마담은 뜨개질을 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 손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담, 남편이 있으시오? 네, 있어요 애들은요? 애들은 없어요 장사는 경기가 좋지 않은 모양이구려 경기가 아주 안 좋죠 모두 가난뱅이니까 아, 불행하고도 비참한 사람들 마담, 말맞다 나 게다가 압제는 심하고 아니죠 아니죠 선생 말맞다 나죠 마담은 그의 말을 교정하며 대꾸하고 나서 그의 이름을 짜놓은 거기에다 솜씨 있게 또 무엇인지 덧붙여 짜놓았다 이는 그 자에게 좋지 못한 전자였다 찾아낼 수 있는 무슨 부스러기라든가 억지를 꾸며낼 수 있는 무슨 건더기라도 있으면 주워낼 속셈으로 거기에 나타난 스파이는 그 잔인한 얼굴에 스스로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마담 트파르즈의 조그만 카운터에 한쪽 팔꿈치를 괴고 은근히 잡담을 주고받는 것 같은 태도로 앉아 이따금씩 꾸냑을 할짝할짝 마시곤 했다 마담 그 아이 아빠 말입니다 그 가스파르 그러니까 후작의 마차에 치여서 죽은 아이의 아버지 가스파르의 사형은 너무 심했지요 아 참 가엾은 가스파르 그는 몹시 동정어린 한숨을 쉬었다 트파르즈 부인은 냉정하게 그리고 가벼운 투로 대꾸했다 뭐 그 자는 후작나리를 죽였으니까요 그따위 목적으로 단도를 쓴 사람에게는 마땅히 그만한 벌을 주어야죠 자기의 엄청난 재값이 어느 정도라는 건 미리부터 알고 있었을 테니까 마담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스파이는 그 상냥한 음성을 한층 더 낮춰 고백조로 말하며 그 사악한 얼굴에 상처받은 정렬을 띠는 것이었다 이 근처에서도 그 불쌍한 사나이에 대한 동정과 분노가 크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만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요 마담은 멍청하게 대꾸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집의 양반이 오는군요 트파르즈 부인이 말했다 술집 주인이 들어서자 스파이는 모자에 손을 대며 인사를 청하고 거짓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시오 자크 트파르즈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시오 자크 스파이가 되풀이에서 인사했다 상대가 노려보는 바람에 스파이는 아주 허물없는 사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거짓 미소가 자연스러웠을 리도 없었다 트파르즈가 대꾸했다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잘못 본 것 아니오 나는 자크가 아닌데 내 이름은 에르네스트 트파르즈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다 같죠 스파이는 경쾌하게 말했으나 반면 당황한 기색이기도 했다 어쨌든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트파르즈가 냉담하게 대꾸했다 주인장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부인께는 이미 말씀드릴 영광을 가졌던 바이지만 생탕 투안에선 가엾은 가엾은 가스파르의 불행한 운명에 대해서 많은 동정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소문인데 사실 그건 참 당연한 일이죠 트파르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못 봤소 난 그런 건 전혀 모르 그러자 스파이가 말을 계속했다 당신의 이름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나는 어떤 흥미로운 일을 가슴에 간직할 영광을 가지고 있단 말씀이야 그러시오 무관심한 태도로 트파르즈가 말했다 아 그렇다마다 마네트 박사가 석방되었을 때 박사의 옛 하인이던 당신이 그를 돌봐주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지요 마네트 박사는 당신에게 인도되었었지 어떻소 이만하면 나도 소식통쯤은 되지요 그건 사실이오 트파르즈가 말했다 이때 뜨개질을 하며 콧놀이를 부르던 그의 아내가 우연히 그런 것처럼 남편의 몸에 손을 댔다 그것은 정신 차려서 대답을 잘 하라는 신호였던 것이다 마네트 박사의 따님은 바로 당신한테 왔지요 그리고 깔끔한 갈색 옷차림의 신사와 함께 온 따님이 박사를 모셔갔겠다 그 노인 이름이 뭐더라 조그만 가발을 쓴 텔슨은행의 행원 노을이란 이름의 바다 건너 영국분 맞지요 그건 사실이오 어때요 참 재미나는 회상이시지 나는 영국에 계신 마네트 박사와 그의 따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요? 최근엔 소식을 못 들으셨나? 못 들었소 지금까지 콧놀이를 부르며 뜨개질을 하던 드파르즈 부인이 얼굴을 들며 말창견을 했다 우리는 그분들 소식을 전혀 몰라요 무사히 도착했다는 통지는 받았고 그 후 아마 한두 번인가 소식에 있었을 뿐이지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생활에 바빴을 테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생활에 바빠서 전혀 통신 왕래가 없었으니까요 과연 그러실 겁니다 부인 스파이가 대꾸했다 그런데 그 마네트 양은 곧 결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곧 결혼하기로요? 그래요 마네트 양은 결혼합니다 상대는 영국인이 아니고 마네트 양 자신처럼 프랑스 태생의 청년이지요 가스파르 이야기가 또 나오지만 그 아가씨의 남편 될 사람이 바로 가스파르가 죽여버린 우장나리의 조카란 말씀이요 다시 말하자면 후작을 계승할 사람이란 말씀이지 하지만 영국에서는 그가 후작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선 후작 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샬스 다네이 샬스 다네이 또는 샤를 다네이란 이름으로 통하고 있죠 다네이는 그 청년의 외가의 성이지요 드파르즈부인은 천천히 뜨개질을 했다 그러나 이 정보가 그녀의 남편에게는 명명백백한 영향을 주었다 그가 조그마한 카운터 뒤에서 어떠한 동작으로 성냥을 그어서 파이프에 불을 붙였든 간에 하여간 그가 당황했고 그러므로 그의 손이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스파이가 드파르즈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거나 또는 그 가슴속에 두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 스파이도 못되었을 것이다 그 가치의 정도를 떠나서 최소한 하나의 히트를 올린 파세드는 무슨 도움이 될 새 손님도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술값을 치르고 그곳을 나가기로 했다 그가 생탕투한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들 부부는 그가 나가던 때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다시 돌아올까 두려웠던 것이다 정말일까? 마네트 아가씨 이야기 말야 한 손으로 아내의 의자 등을 짚고 써서 담배를 물고 아내를 내려다보며 드파르즈은 나지막한 소리로 물었다 부에는 두 눈썹을 약간 치켜올리며 말했다 그 자가 말한 건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정말일지도 모르죠 만약 그날이 오고 이 목숨이 살아서 그 승리의 나를 보게 된다고 하면 제발 아가씨를 위해서 남편 되는 분이 프랑스 밖에 가 계시도록 운명이 그분을 보호해 주셨으면 좋으련만 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까지 가는 거고요 그 밖에 도리가 없어요 하지만 참 이상한 노릇이야 최소한 참 이상한 노릇이란 생각이 들지 않느냔 말이야 아내에게 자기의 의견을 인정해 달라고 애걸하듯 드파르즈가 말했다 아가씨 아버지나 아가씨 자신에 대해선 우리들 모두가 동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가씨 남편의 이름이 지금 이 순간 방금 이곳에서 꺼져버린 지옥의 그 작자 이름과 나란히 당신 손으로 짜 넣어줘야 한다니 말이야 그날이 오면 그 정도보다 몇 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나는 분명히 둘 다 여기에 기록해 넣었어요 후작이나 후작의 조카나 그들은 둘 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니까 그래야 마땅하죠 드파르즈 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뜨개질감을 말아 치우고 나서 머리에 둘렀던 수건에서 장미꽃을 뽑았다 생탕투한 패들은 취미에 맞지도 않는 장식물이 제거된 사실을 본능적인 눈치로 알았는지 또는 그 장식물이 제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 하여간 원기를 회복한 거리의 성자들처럼 어슬렁어슬렁 다시 모여들어 금세 술집은 먼 상태로 되돌아왔다 어둠이 사방을 감싸 버렸다 때마침 성당 종소리와 멀리 궁전 앞 광장으로부터 군대의 북소리가 들려왔다 여자들은 앉아서 계속 뜨개질을 했다 결국 어둠은 그녀들까지도 감싸 버렸다 그러나 분명 또 하나의 어둠이 닥쳐오고 있었으니 그때는 프랑스의 하늘 높이 솟구친 수많은 저 첨탑으로부터 사뭇 즐거운 듯이 울리고 있는 성당의 종들이 우렁찬 대포의 재료로서 등장할 때일 것이다 그 밤에 오면 모두의 자유와 생명과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힘찬 군대의 북소리가 지금까지 비참하던 소리를 물리치고 울릴 것이다 17장 하룻밤 조용한 수호거리 무퉁이에 저무는 석양이 누름나무 밑에 박사와 그 딸이 나란히 앉아있던 어느 잊혀지지 않는 저녁보다 더 밝고 빛나던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여전히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 아버지와 딸을 나뭇잎 사이로 비추어준 달처럼 부드러운 달빛을 런던의 하늘에서 본 적은 없었다 내일은 루시가 결혼하는 날이다 그녀는 마지막 밤을 아버지를 위해 알뜰히 지내기로 했다 그들 부녀가 누름나무 밑에 단둘이 앉아있는 것은 그런 까닭에서였다 기쁘세요 아버지? 정말 기쁘다 얘야 그들은 거의 말없이 오랜 시간을 앉아있었다 일이나 독서를 하기에 충분히 밝은 밤이었으나 그녀는 평소처럼 일도 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에게 책을 읽어드리지도 않았다 그 나무 밑 아버지 곁에서 수없이 여러 차례 아버지를 모시고 있건 해왔건만 그날 밤은 연애 때와 아주 다른 기분에 잠겨있었다 그녀의 심정이 아무래도 평소의 기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저도 기뻐요 아버지 찰스에 대한 저의 사랑과 저를 향한 찰스의 사랑 속에서 저는 무척 행복해요 저의 삶이 저의 삶이 계속 아버지를 위해 바쳐줄 수 없다거나 또는 결혼으로 말미암아 저와 아버지가 잠시동안이라도 헤어져야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지금처럼 행복할 수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스스로 책망하는 마음에 차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에도 저의 마음은 지금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신경이었다 구슬픈 달빛 알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목을 얼싸 안고 얼굴을 그 가슴에 파묻었다 언제나 슬픈 달빛 알에서 태양빛 인생이라 불리는 태양처럼 그 출발과 정말 새벽과 황혼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처럼 슬픈 빛 아래에서 아버지 이 마지막 순간에도 결혼한 자식으로서의 저의 새로운 애정과 저의 새로운 의무가 저와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지 않을 것을 확신하신다고 말씀해 주실 순 없으신지요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어떠신지요 아버지 아버지 마음속에서도 진정 그렇게 믿고 계신거지요 그녀의 아버지는 가까스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확신을 표현했다 확신하다 확신하다 마다 얘야 확신 정도가 아니란다 그리고 딸에게 입맞추며 말을 이었다 루시 내가 결혼을 하니 내 앞날은 훨씬 명랑해질게다 하실게다 그렇잖아도 내 앞날은 밝을 테지만 말이다 그러시다면 정말 좋겠지만 내 귀여운 딸아 내 말을 믿거라 내 말은 정말이란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또 얼마나 명백한 일인가 생각해 보렴 이 아비에게 극진한 너지만 아직 나이가 어려서 내가 얼마나 근심 걱정하고 있는지 잘 모를게다 내 일생을 허비시키지나 않을까 하고 그녀는 한 손을 아버지의 입에 갖다댔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다시 되풀이했다 허비시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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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단 말이다 나 때문에 세상이치를 어겨서는 안 되니까 너의 희생적 효성은 지극하다만 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걱정해 왔는지는 넌 잘 모를게다 그러니 내 가슴에 손을 대고 반문해 보면 알게다 내가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이 아비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하지만 아버지 철스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와 단둘이 아주 재미있게 살 텐데요 철스가 나타난 이후로는 그가 없는 생활이란 행복할 수 없다는 뜻을 은연중에 시인하는 딸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빙글에 웃으며 대꾸했다 예야 넌 남편감을 찾고 있었던 것 아니냐 공교롭게도 상대가 찰스였다는 것뿐이지 찰스가 아니었더라면 또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게다 만약 아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건 나 때문이었을 게다 나의 과거의 생활 어두운 시절의 그늘이 내 자신을 넘어 너에게까지 멋진 탓일 게야 아버지가 그의 고난의 시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듣는 것은 지난 공판 이래 처음이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귀에 담기자 그녀는 이상한 감동에 사로잡혔고 그것은 오랜 뒷날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추억이 되었다 저거 봐라 하고 마네트 박사는 손으로 달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저 달을 감옥 창문에서 바라보았었지 그때는 정말 못 견딜 심정이었다 난 저 달을 바라보았었다 그때는 저 달이 내가 이미 잃어버린 세계를 비추고 있구나 생각하니 너무나도 괴로워서 내 머리를 감옥 벽에다 부딪히곤 했었다 그리고 그때의 나는 지독한 혼수상태에 빠져서 멍청하게 달을 쳐다보며 보름달일 때에는 그 달에다 몇 개 선을 그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선과 수직으로 교차하는 선은 몇 개나 그을 수 있을까 그런 따위 이외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단다 그는 달을 쳐다보며 마음속에서 곰곰이 생각하는 기색으로 말을 이었다 그 선은 어느 편으로도 스무 개 이상은 그을 수 없었지 스무 개째를 그려넣는 데는 정말 힘이 들었다 아버지가 그 순환의 시절로 뒷걸음을 쳐 지금 거기에 잠겨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그녀는 이상한 전율에 쌓였다 그러나 옛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의 태도에는 그녀에게 충격을 줄 만한 아무런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는 단지 지금의 기쁨과 경사를 지난날의 그 무서운 인내와 복종의 세월과 비교해 보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나는 저 달을 바라보면서 집에 두고 온 뱃속의 태아 생각을 몇 천번이나 했었는지 모른다 그 어린 것은 살아있을까 무사히 순산되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가엾은 어머니의 충격으로 인해 사산된 것은 아닐까 장차 이 아비의 복수를 해 줄 아들일까 감옥에 있던 시절에 나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불타는 복수심에 자 있었으니까 말이다 이 아비의 내력이나 곡졸도 모르고 성장해서 아비가 제 신바람에 제멋대로 꺼져버린 것이나 아닐까 하고 헛된 짐작을 할 자식은 아닐까 자라서 의젓한 귀부인이 될 딸은 아닐까 혼자서 그려보고 또 그려보았단다 그리고 지금 너를 보고 있듯이 이따금씩 달빛 속에 그 딸의 환상을 그려보곤 했었다 그럴 때면 그 그림자는 을의 조그만 새창살과 문 사이에 서 있을 뿐 한 번도 내 가슴에 안긴 적은 없었다 그건 내 창난에서 오는 환상 꼼짝 꼼짝도 하지 않는 부동의 환상이었다 참으로 외로운 죄수의 환상이었지 이렇듯 자기의 옛 모습을 돌이키면서도 침착하고 냉정을 잃지 않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니 그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예야 루시 오늘 밤 내 머릿속에 지난 날의 순환이 되살아난 것은 내가 너를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고 나의 이 엄청난 행복에 대해 신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비참한 생각을 품고 있던 시절에는 너와 같이 사는 동안에 얻어진 지금의 행복이라든가 우리들 앞에 올 행복 같은 것은 꿈도 꾸어 볼 수 없었단다 아버지는 딸을 껴안고 엄숙하게 행복을 하늘에 빌며 딸을 보내주신 하늘에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드렸다 이윽고 아버지와 딸은 집안으로 들어갔다 놀이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결혼 초대장을 내지 않기로 했고 미스 프로스 이외에는 신부 들러리 하나 붙이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숙소를 옮길 필요가 전혀 없었다 위층 방에 새 들었던 사람을 내보내고 그 방을 쓸 수 있으니 그들 신랑 신부에게는 그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었다 마네트 박사 마네트 박사는 지극히 즐거운 얼굴로 저녁 식탁에 앉았다 식탁에는 세 식구가 있을 뿐이었다 미스 프로스가 바로 그 세 번째 식구였음은 물론이다 박사는 찰스 단에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유감으로 여겼다 사실인 사실인즉 신랑을 결혼 전날 밤 이 자리에 부르지 않도록 꾸며진 그 귀엽고 앙증스런 연극에 대해서는 세 사람 중 과반수 이상이 반대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하여간 박사는 신랑을 위해 애정이 넘치는 건배를 들기로 했다 이리하여 아버지와 딸이 저녁 인사를 하고 각기 침실로 헤어져 들어갈 시간이 되었다 새벽 3시에 고요한 시각에 루시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 박사의 방으로 살짝 들어가 보았다 미리부터 어떠한 막연한 공포에 쌓이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이 조용했다 아버지는 그림 같은 백발을 평화롭게 베개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조용히 이불 위에 얹어 놓고 누워 있었다 루시는 불필요한 촛불을 구석으로 치워놓고 나서 아버지의 침대로가 입맞추었다 그리고 몸을 구부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기나긴 감금생활의 혹독한 잔재 흐름이 스며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강철 같은 의지로 그 자국을 메워버렸고 그리하여 잠든 얼굴에도 그것들을 다스리는 듯이 보이는 기상이 깃들여 있었다 보이지 않는 원수와 조용하고도 결정적이면서도 신중한 투쟁을 하고 있는 이같이 위대한 얼굴은 그날 밤 넓고 넓은 꿈나라를 다 뒤진다 해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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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